자, 오르막길도 잘 올라가구요. 지금 2단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자, 2단에서 자, 아이스트랙이 쫙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. 아, 지금 괜히 올라온 것 같네. 아, 여기 오는 전 처음 와가지고. 어, 이 차 되게 퉁퉁 튀네. 어, 삼몽 근처에 이런 길이 있는 게, 몰랐네요. 자, 계속 오르막길. 계속 2단에서 주행중입니다. 자, 2단에서 잘 올라가구요. 오, 여기 절이 있네요. 올라왔는데. 자, 오르막길도 별 탈 없이, 비포장길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네요. 역시 스프링이 좀 도시용 SUV이다 보니까, 비포장길에서 통통 튀는 게 있지만은, 뭐, 일단 서스펜션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내려가 봐야 되는데, 자, 여기서, 아까 경사로가 좀 있었어요. 경사로가 좀 있었기 때문에, 여기서, 이럴때 이제, 경사로, 저속 주행 시스템을 켜시면, 천천히 내려가요. 자,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, 가고 있어요. 천천히. 자, 이게 경사로 시스템이에요. 여기서, 여기서 경사로 시스템 해제하면은, 그냥 이렇게 쭉, 바로 내려가요. 아휴, 힘들네. 일단은, 외부, 카메라를, 한번 달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